진짜 너무 많은 manus 생각나라는 예정입니다. dentro international 신형 Halium wonder what is going on he's beauty 기다려봐 뭐해? 뭐해? 사인 찍지 말고 뭐해? 그냥 무장하자 무장하자 무장하고 가자고 쟤 올라올려면 한참 나왔어 뭐 한참 나왔어? 들리라고인데? 들려! 왜 들려 이 얘기가? 그러니까 들려! 마이크 이거 왜 그래? 하하하 어디까지 가게?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Before we begin the video Let me introduce to you The Kloot Box Kloot Box is a seasonal K-pop subscription box Filled to the brim with K-pop merch and Korean snacks Delivered straight to your door They currently have 4 groups including BTS But they are working on expanding to other K-pop groups very soon You can expect to find a variety of merch such as Fotokuts, keychains, apparel, stationery, bags, posters, Korean snacks and much more Experience a taste of Korea with Kloot Box Limited Box is available each month Use code IPURPULU for 5% discount on your purchase Link will be in the description box Let's go Why? Why? 마이크 테스트 하하하하 자 갑니다 주세요 이거 어렵지 어려워요 이거 어렵지 어려워요 이거 어렵지 어려워요 아이돌 아이돌 저거 황금기인데? 아니야? 맞는 것 같은데? 아이돌 잠깐은? 아이돌 자 우리 그럼 진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진부터 진부터? 어디로 돌아가요? 음악 주세요 맞아 나께는 아이돌 Can call me artist Can call me artist Can call me idol I mean 어떤 다른 What a head of idol I don't care I'm proud of Can call me artist Can call me idol I don't I mean 어떤 다른 다른 I don't care I'm proud of it I'm proud of it Sure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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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완이 Beim 저 relación 者 둘 คน 오산 데스탄 스팟락 상 스팟락 왠 가 스토클 아 전şallah 아예 라이크 보선 정답 어 brains 아 exceeds 정국 자신 있게 하는 거 아니야? 정국, 정국! 봄날! 봄날! 정국! 봄날! 봄날! 봄날이구나! 자, 봄날! 자, 이제 정국 씨부터 돌아갑니다!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니까 더 보고 싶다 의공 열사 지구 잡고 반대편까지 가 거울을 끝내고 파 그리운 돌아 얼마나 눈처럼 내려야 그 봄날이 올까 나, 나 노래 아닌데? 나 왜 랩만 해? 시간, 시간, 시간! 조금 더 빨리 내게 날 수 있을 텐데 조금 더 빨리 내게 날 수 있을 텐데 눈꽂이 떠져요 떠져요 정국 씨 백몰아 정국 씨 로 시 정국 씨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근데 이거 여기서만 풀 수 있는 얘기인데 저희가 보통 RM이 가사를 써서 주거든요 이 가이드를 받아요 미안합니다 이 가이드 받아요 미안합니다 어떻게 요구하는 거야? 야, 나는 안 놀랬는데 형 놀래는 거 없어요 형, 들어가요, 들어가요 아니야, 안 놀랬어 안 놀랬어 안 놀랬어 범야, 내가 무섭지 않게 해줄게 같이 가자 저 앞에 열린다, 열어봐 이거 어떻게 짚는 거냐 초록색 떴어, 초록색 떠야 돼 그렇지 그렇지, 잘했어 오케이 잘했어, 잘했어 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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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ado 여기도 상관isol 어 뭐야 그酒 목 덤미야, 목 덤미야 뭐 올라왔어 목 덤미야 뭐 올랐는데 안 ata全 손PD 야 나 공인 줄 알았어 뭐야 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. 어 야야 오줌마. 오줌마.. 어? 너무 잘하는데? 태형아 지금 너의 모습은 마침 한 장의 CF야. 응 뭐 또 뭘 해도 CF인. selected. 귀엽네 그냥 잠시만 좀 yor이 mie 생각했어 침착해 뭐야. 우와 아아악. 으아아아악! 그럼 시작 아니에요? 네 약간. 야 이거 공평하네. 공평하게. 공평하게. 와 실감 나지?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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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저기 왠지. 뭐에요? 초코게잌 가져. 그는 초코게잌 좋아했습니다. 3종 슛 클링으로 넣어줘. 어떻게 만났다 뭐 도끼냐? 저 모자 씨이시여 가지고 내가 자식sama 욕하러 가야 돼요. 자식 나가지지도 수도 아니야 이거. 드라마 지금은 다 먹으라고 형 씨 저분께서 5점 수강하는데요? 깔끔하게 3점 간가? 3점 굉장히 짧게 뭐가 중요하다 커피 잘하네 잘해 커피 잘하잖아 잘해 다른 사람이란 말이야 네 나 빗던 눈물 내 마지막 주말 다 가져가 빗던 눈물 내 차가운 선물 다 빗던 눈물 나 차가운 선물 다 가져가 빗던 눈물 나 차가운 선물 다 빗던 눈물 빗던 눈물 나 차가운 선물 나 차가운 선물 빗던 눈물 빗던 눈물 빗던 눈물 나 차가운 선물 빗던 눈물 내 차가운 선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